안녕하세요 포스티노 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를 열어보는게 아니라 질문해 주신 것들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하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한 프로젝트 안에서 편곡 믹싱 마스터링 까지 동시에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함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그렇게 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예전에 그렇게 안 했던 이유가 뭘 알고 안한게 아니라 당연히 그냥 편곡은 편곡이고 그 다음에 믹싱을 하고 그 다음에 마스터링을 해야 되는 순서 그리고 또 컴퓨터의 파워가 좀 부족을 해서 이미 편곡 할 때부터 수많은 뭐 가상 악기를 쓰고 플러그인 이펙트를 쓰고 하다보면 컴퓨터가 용량이 꽉 차버려서 그 cpu 에 허용치가 꽉 차버려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믹싱을 한다는게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라기보단 그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급적 편곡을 할 때부터 각 트랙에 사용되는 악기에 어느정도 톤메이킹을 꽤나 디테일하게 잡아 가면서 하는 편이었구요 그러다 보니까 편곡 자체에 조금 무게감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편곡이라는게 악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가고 저기서 뭐가 나와가지고 뭐 이런 연출을 하고 뭐 이런 연출적인 방향을 가진 편곡도 있지만 믹싱을 돕는 굳이 말하면 믹싱이 되겠죠 전체적인 사운드 스펙트럼을 골고루 배치를 해 줘서 풍성한 느낌을 내게 해주는 역할도 있죠 그래서 저음을 담당하는 악기가 따로 있는 거고 고음을 담당하고 있는 악기가 따로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레인지를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어떤 악기가 저음을 부족한 저음을 채워주고 여기서 뭔가가 고음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고음을 담당하는 무언가의 악기를 배치를 해서 또 편곡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옛날 교향곡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믹싱이 따로 없고 그냥 현장에서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곡가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모든 악기를 편곡을 함과 동시에 굳이 얘기를 하면 요즘 단어로 표현을 하면 믹싱이란 것도 고려를 해가면서 편곡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해내신 분들이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편곡을 할 때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편곡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컴퓨터가 딸렸으니까 그걸 다 트랙을 바운스를 쳐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임포팅을 해서 부족했다고 생각됐던 믹싱 작업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믹싱함과 동시에 마스터단에다가 컴프레서나 EQ나 조금 이제 믹싱 자체 색깔을 내주기 위한 프로세스를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는 콘솔 자체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컴프레서 EQ가 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뭐 얼마든지 그 마스터단에다가 그 프로세스 체인을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믹싱 할 때부터 마스터링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면서 되는 건데 그거는 마스터링이라기보다는 마스터 버스 프로세서 프로세싱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스터단에 무언가를 건다고 해서 무조건 마스터링은 아닌 거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믹싱을 하고 바운스를 쳐서 투트랙으로 만든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마스터링을 하는데 이때 마스터링은 뭔가 음악의 색깔을 입혀주기 위한 마스터링이라기보다는 내가 최대한 입혀놓은 색깔이 입혀진 그 투트랙 믹스다운을 가지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거죠 해보니까 저음이 조금 과해서 약간 줄여준다든가 고음이 좀 부족해서 고음을 올려준다든가 미드톤이 너무 뭐가 이렇게 메시해서 이걸 좀 깔끔하게 정리를 조금 EQ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다든가 또는 음압을 조금 올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조금 더 한다든가 전체적인 이미지를 넓혀준다든가 이런 거를 정리를 해주고 그 느낌을 조금 더 부각시켜주고 다듬어 주는 게 이제 마스터링이겠죠 그런데 항상 이 마스터링 단계에서 그동안에는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믹싱한 곡이 아닌 남의 믹싱한 곡을 마스터링 할 때는 그런 이용가 별로 없었는데 내가 믹싱한 곡을 마스터링 할 때는 마스터링 자체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잘 안 된다고 봐야 되나? 조금 뭐가 헷갈리더라고요 이거를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줄이려고 그러면 아 이거 믹싱 할 때 내가 이거 필요해서 올렸는데 왜 또 여기서 줄이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져서 일이 너무 어려워지고 그런 고민이 어떻게 만드냐면 다시 믹싱 프로젝트를 열게 만들고 또 믹싱 프로젝트를 열어서 수정을 하다 보면 또 다시 현곡 프로젝트를 열어서 또 무언가를 수정하게 만들고 또 가고 또 가고 이게 가고 가고 하는 건 괜찮은데 그때마다 바운스를 다시 치고 또 다시 치고 하다 보니까 하드 용량이 그냥 데이터 용량을 너무 많이 써먹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하드가 뭐 이렇게 몇 테라바이트 뭐 이런 게 귀한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때라고 해봐야 불과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2007년형인가 2009년형 아이맥 프로를 사가지고 2017년도까지 썼어요 진짜 오래 썼죠 그때 당시에 옥타코어 최상위 버전의 맥프로 타워형 맥프로를 사서 하드도 업그레이드도 하고 CPU를 제외한 모든 것 비디오 카드까지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이제는 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서 업그레이드를 했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프로젝트가 하나가 됐어요 3개의 프로젝트를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됐어요 하나에서 해도 충분히 남고도 남는 프로세서 성능을 갖고 있는 아이맥 프로를 가지고 있어서 또 물론 적극적인 UAD의 활용이 CPU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더 그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프로젝트에서 하기 시작을 했고 하지만 여전히 편곡을 하고 믹싱을 하고 마스터링을 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계속 아쉬움들이 너무나도 자주 보이는데 이거를 뒤돌아가기가 너무 쉬운 거죠 금방금방 뒤돌아갈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금방금방 뒤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계속 고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지금 나름 15년 20년 가까이 이거를 계속 경험을 해와서 그런지 이제는 이쯤이면은 그만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어차피 왜냐면 들고 있어봐야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서 여기서 만족감을 느꼈으면 일단은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쫓겨서 바로 낸다 그러면은 더 아쉬움이 남겠지만 그런 남아있는 아쉬움 자체가 나중에는 경험이 되고 그게 스킬이 돼서 노하우가 돼서 다음 프로젝트 할 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완성도가 표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은 한 프로젝트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안 된다 라기보다는 어렸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일단 남한테 음악을 들려줘야지 남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그 사람 음악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혼자서 너무 끙끙 앓고 있으면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본인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렵겠죠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너 뭐 했는데 음악이 좀 별론데 사운드가 별론데 기껏 다 해놨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근데 그게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듣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내가 어느 날 작정을 해서 오늘은 내가 마무리를 꼭 줘야지 라고 생각해서 마무리를 줬으면 그날은 꼭 마무리를 짓고 어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게 본인한테 너한테 굉장한 경험이 되고 그 뭐 뭐라 그러지 독학 독학이란 단어가 그렇게 안 떠오르네 그게 독학이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한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또 좋아지는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마스터링 단계까지 왔어요 그럼 마스터링 단계에서 어느 정도 레벨도 망쳐지고 그럼 굉장히 음압이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모든 프로세서들이 굉장히 민감도를 가지고 어떤 리미터 같은 경우는 극한의 치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부족한 게 있어서 믹싱을 만지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큰 종류의 터칭이 아니라 디테일한 터치를 조금씩 뭔가 악기를 하다 보면 이게 이미 마스터가 걸려 있기 때문에 최종 단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마스터 단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를 다 빼고 믹싱을 수정을 하고 다시 마스터너를 가가지고 마스터 프로세스를 걸면 또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너무 계속 왔다갔다 하는 룹이 생기니까 이런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믹싱과 마스터링을 제가 하는 제 개인적인 프로젝트에 한해서는 굉장히 과감하고 자유롭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오늘의 포인트 뭐 편곡 믹싱 마스터링 컴퓨터가 받쳐주면 저는 그 안에서 해도 무방하다 응 대신에 끝을 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자꾸 결론을 내고 남한테 들려줘야 된다 라는게 오늘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포스티노의 생각 여기까지 하면서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